백색의 성광을 켜줬군요. 백색의 성광을 켜줬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지 깊은 전제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 빛나는 긴 꼬리를 끌어주면서, 예, 서서히 지나서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비행체 가서, 예, 서서히, 좌측으로, 예, 불을 반짝이면서 지나주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구류 여러분 들여 마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밝은 빛의 꼬리를 끌어주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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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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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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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를 넣고 볶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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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밝은 선광을 켜졌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밝게 빛나는 꼬리를 끌면서 지나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밝게 빛나는 빛의 꼬리를 끌어지면서 소리 없이 서서히 지나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들,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들. 자연한 곳으로 안내한 그 밝게 긴 꼬리를 끄는 밝은 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곳입니다. 비행체는 황금빛의 꼬리를 끌어지면서 서서히 지나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입니다. 성도 영광을 바래줬군요 그렇습니다 성광을 바래줬군요 성광을 바래줬군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서 여기 지구를 찾아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들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안내한 그 긴 꼬리를 밝게 끄는 밝은 별 그렇습니다. 예,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이 비행체가 동방의 현자들을 안내한 것입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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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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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성광을 바래주고 있군요. 네. 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비행차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비행차는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들을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이끈 그 밝게 긴 꼬리를 끄는 밝은 별 이제 여러분에게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군류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이며 여러분들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예 비행차는 서서히 예 지나지고 있군요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들을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안내한 그 밝게 긴 꼬리를 끄는 밝은 별,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 비행체는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동방의 현자들을 이끈 그 비행체임을 지구리에게 밝히러 여기 우주의 깊은 존재 차원에서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비행체는 예, 한대는 아래쪽으로 한대는 우쪽으로 지나지고 있군요. 예, 날씨가 매우 쌀쌀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비행체가 성광을 발휘지고 있군요. 예, 백색의 긴 꼬리를 끌면서 서저히 소리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굴류,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마음을 또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이며, 여러분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이라 부른 두려움은 다른 삶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추고 쌓아놓을 그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의 형제에게 주무를 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속에서 무한히, 영원히 공급받을 수 있는 영원한 존재임을 여기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비행체는 밝은 선광에 긴 빛의 꼬리를 끌면서 서서히 지나지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지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행체는 서서히 지나지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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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는 빛의 꼬리를 끌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지구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종교에서 신의 정체를 밝히러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행체의 선광은 바래졌군요.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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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